10만 9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프로젠 H&G입니다. 에이프로젠 H&G은 1998년 2월에 설립되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의약품 도소매업, 임대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산은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동산 및 장비 임대를 하는 임대 수익 사업부 및 의약품 도소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의약품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음 게임 사업의 주요 제품은 포트리스 M 등이 있으며 의약품 사업에서는 항생제, 순환기제, 소화기제 등 100품목 이상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1998년 2월 설립되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의약품 도소매업, 임대 수익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온라인 게임들의 골라자의 개발업체인 주 비전브로스와 주 A 프로젠 비저너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의약품 사업부의 경우 항생제, 순환기제, 소화기제, 소염진통제 등 100가지 품목 이상의 전문의약품을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게임 사업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외피용약, 소화기제 등 전문 슬래시 일반의약품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 인권위 감소 광고선전위 제거로 판관위 부담 완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금융자산평가 관련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 흑자전환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병 슬래시 의원 내원 확대로 항생제, 순환기제 등의 전문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A프로젠 H&G의 시가 총액은 67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A프로젠 H&G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85위입니다. A프로젠 H&G의 상장 주식수는 1억 7869만 5217주입니다. A프로젠 H&G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프로젠 H&G의 퍼은 9.9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9.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31배 12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억원, 마이너스 20억원, 마이너스 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8억원, 111억원, 26억원입니다. A프로젠 H&G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번지 0.3%사인이고 유보율은 151.5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5.2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3-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6.31-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프로젠 H&G의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7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77원보다 2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3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A프로젠 H&G의 종가는 379원이며 주가가 A프로젠 H&G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프로젠 H&G의 종가는 379원이며 주가가 A프로젠 H&G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A프로젠 H&G는 거래량 14만 753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5만 7천1흔 2조, 삼성에서 4만 2조, 키움증권에서 1만 4천6백아흔 5조, NH투자증권에서 1만 1,931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만 1,3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4만 9천8조, 대신에서 2만 2천34조, 한국증권에서 1만 9천6백아흔 3조, SK에서 1만 253조, 키움증권에서 9천8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만 2,75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A프로젠 H&G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